오늘 지구의 날 지구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플래시봅을 마련했고요. 저희 노란우산은 시흥시 벼룩장터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노란우산을 들고 시청에 계신 직원분들과 방문하신 내방객들께 지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명도시, 인명도시, 생명도시 시흥, 생명도시 시흥이 지구를 지킵니다. 지구를 아껴주세요. 일회용품 사용은 하지 않아요. 재활용품 사용을 해야 하지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지구를 고쳐줄 수 있지요.